유튜브 스파키민 채널에 올라갈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월 2? 월 2가 뭐지? 여기 보면은 메인 미션이 잠겨있어서 빌드 투 프로젝트 인 딥 플라이어 스톡홀드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 저거를 두개중에 하나는 완료했고 하나를 더 해야지 이게 잠금 해제가 이제 잠금이 풀리네요 여기있다 엔터 더 언더밸리 언더밸리로 들어가시오 로보트 나오는 영화? 바이얼 센터니얼 맨인가 뭐 윌스미스 나오는 그런 로봇영화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 귀요미 로봇 저거 아직 덕력이 약해서 뭐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있구나 어 어디로 가야돼? 아 이쪽 맞나? 저번에 왔던 곳 같은데 어... 찾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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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안아봤던 곳 같은 느낌이 요고 고고 잠시 이거 이미 미션은 시작 안되죠? 빅사 오 찾았다 좋아 요거를 해야돼 이게 이름이 뭐지 미션 이름이 오케 처음 와본 곳이네요 여기 주요 미션을 하기 위한 강제 서브미션하기 된자 어 여기있다 픽사에서 만든거구나 극귀요미 로봇 어 왜 난 몰랐지 아 이거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막혀있네요 좀 찾아서 가야되겠네 어 뭐야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야 라고 말하네요 이거 어떻게 꺼 바닥으로 내려가야겠지 여깄네 불표현은 완전히 그냥 그거 같애 다크솔2에서 용이 불 뿜는거 그런느낌 야 그냥 지나가면 죽겠네요 여깄다 자 엔터 더 벨리 엔터 더 바우올스 알파트 야이 뭐 하는 곳이야 뭐지 야이마네 폐쇄공포 뭐야 점... 세가 세점... 오오오 깨스야? 주인공이 죽기 전에 깨스 밸브 세 개를 다 잠길라네 굉장히 치명적이라네 아우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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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네 그러면 어 근데 실제로 이 가스 한 번 맡으면 질식인데 원래 이렇게 버틸 수 없는데 자 그냥 불키고 빨리 가자 그러면 이런 거 빨리 먹고 여기서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지 아 길이 복잡하네 잠깐만 저기부터 가보자 예 라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까아 깨스 원래 이런 약간 액션 게임에 항상 나오는 깨스 바이오하자된 단골손임으로 나오는 깨스 이거 맞지? 어 그 다음에 저건 어디지? 원래 깨스 잠굴때는 멀리 있는거부터 어차피 돌아오는 길이니까 멀리 있는거부터 잠그는게 좋겠어요 저기 아니구나 둘다 멀리있구나 어 이거 여기있다 잠궈 상남자니까 견디겠지 우리 이영걸 형님의 액션 영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영걸의 보디가드라는 영화 보면은 아 그거 너무 스폰가? 하여튼 뭐 액션 장면이 있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막 견디 견디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실제로 가스 이렇게 나오면 못견디예요 어 이거 저거 어딨냐? 저거 찾아야되는데 어 이쪽인가? 이거 여기 맞아? 여기 맞아야되는데 어 하나가 안보여 찾은거 같다 죽어가고 있어 끝 엑싯더 바우어스 엑싯더 바우어스 단순하네 일로가면 되나? 여기 너무 미로같아요 따로 지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로 아우 이거 어디로 가야되 여기 아니지 어디로나 아 이쪽이구나 그렇게 막 복잡한건 아니네 우리 쌍남자 공기를 아 밖에 공기도 상황이 영 좋지않군 뭐야 이거 왜이렇게 단순해 where are there 이 스모크 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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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욱한 곳 끝 뭐이렇게 어? 그래도 안풀리네 아 이게 가스타운하고 디프라이어를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지만이 스토리 미션 잠겨있는게 풀리는구나 그럼 난 여기를 가야되네요 여기 그러면 음 가기전에 업그레이드 할거 없지 그러면 이제 뭐야 썬더푼 업그레이드 베일러블 디프라이어에서 new 웨스트랜드 미션 베일러블 디프라이어에서 웨스트랜드 미션 할수있는게 있습니다 안하구요 됐구요 예 몰라 잠그라고 해서 잠궜는데 까라면 까야겠죠 예 어 아 이거 비싸다 이거 비싸 돈 없어 스크랩 자 이제 빠른 이동 진정한 상남자 게임이다 하 이런 상남자 게임이 좀 나아줘야되거든요 어 요런거를 완료해야되요 요거요거 요거요거 요거 요거 파츠 파츠 모은거를 갖다주고 이거 개노가다인데 내가 지난 토요일에 한 4시간 녹아다했나 어 이제 스토리 미션이 이제 풀렸네요 어 스토리 미션이 이제 풀렸어요 자 뭐야 뭐지 메인 미션 아 스토리 홀드 임프루프 아 디프라이어스에 있는 디프라이어에서 요구하는 물건들을 다 갖다 놓으니까 그 기지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음 그냥 이렇게 호구짓 했구요 얘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돼 얘 요거는 서브 미션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피 안할게요 메인 미션 하러 가야죠 음 그러니까 패스트 트랩을 해서 하겠습니다 뚝딱뚝딱 상남자 우리 형님은 만들지 못하는 물건이 없어 모든걸 다해 싸움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거친 남자 한가지 못하는 건 하나 있지 걔를 무서워한다는 거 이거 어디로 가야돼 지하로 가야되나 아 이거 길이 애매하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아 아 맞아 이쪽 맞지 아까 갔다 온 곳이었지 이불 위딘 이제 설치 거의 완료됐으니까 얜 뭐야 마리나 한번 걸어볼까 너 챔피언 너의 가치는 언더빌리에 숨겨져 있어 스탱크 검의 차고의 말이야 어저께 내가 막 욕하면서 클리어한 레이싱 게임 스톰프 뭐야 스탱크 검이라는 그 그 뭐야 가명을 쓰는 녀석의 차 부셨잖아요 걔의 창고가 있대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지 그게 이건가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거 뭐야 더 디비전 베타 플레이 오픈베타 클로즈야 그거 하는 거 진짜 사실인가 정보가 더 필요해 정보가 더 필요해 구를 수 있는 거 보니까 전투가 가능하네요 어 메뉴 미션 이제 하겠습니다 홀업페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스크로토스는 당신이 있는 마을을 부수려고 그래요 그 값 나가는 거 어디 있소 나를 내 딸을 도와주세요 아 너 아줌마였냐 아줌마 아줌마 꺼지고요 너를 찾는데 나도 돕겠어 아니 당신이 기억을 찾는데 돕겠다라는 건 뭐야 이 여자가 이 남자 도와주는 건 맞죠 어 아까 그 흥 누나가 말하는 스탱크 검수에 거라지 스탱크 검수에 차고 창고를 찾았어요 빅 치이 더 빅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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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네들은 목을 꺾어버려 그 다음에 달리면서 뻥 상남자 주먹 우리 형님 건들면 이렇게 잣대는거야 강원도 포도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디로 가냐? 일로 가는거 맞어? 맞지? 아 와 얘네봐라 얘네의 막 식인 행위에 아유 맞았다 오오오 봤어? 야아 이때 거의 모가지 꺾어 기술을 써 감히 챔피언한테 단순히 내가 운전만 잘하는 그런 뜨내기는 아니야 운전보다 더 잘하는게 있지 바로 맞짱 맞짱의 달인 이쯤되면 비현실적인 맞짱 근데 배트맨은 너무 날라댕겨 너무 날라댕겨 좀 현실성이 떨어져 근데 이거는 겁나 상남자 같애 터트릴려요 터지는 연출은 뭐 거의 이 아발란체 스튜디오를 뛰어넘는 회사가 없다 딱 보니까 오우 야아 이 식인 아우 디스카스팅 사람을 먹어 그냥 어우 이게 좀 야 이런데서 물을 떠야되겠냐 아 어차피 물 꽉 차있으니까 수통에 물은 가득 차있죠 오우 이게 바로 어제 내가 작살낸 그 찬가 자 댐비아 어우 야 쟤 전까지 왔냐 피해 그렇지 빨간건 피해야되요 빨간색으로 뗀거 저 머리위에 빨간색 아 피해야되는데 자 자 아 칼 하나 써줬구요 칼 원래 안쓰는게 좋은데 오 오 우우 저 뻘쩍이 잡아넘기기 그라운드 엑시큐션 분노의 그라운드 엑시큐션 드롭기 타격감 겁나 쩔어 타격감 겁나 쩔어 이거 패드로 하면 작살나겠다 진짜 키보드 마우스로 해도 어떤 느껴지는게 있는데 액박 360 패드로 하면 엄청나겠구나 하지만 나는 패드는 손에 잘 못함으로 내가 아까 여기로 왔냐 어 여기로 왔지 저거 이따가 작동해 볼게요 지금 내가 뭐 할게 있어 혹시 이 안에 뭔가 아 저 위에 뭐있다 잠깐만 원래 이벤트 발생하기 전에는 모든 아이템을 다 수집을 해놔야돼 그게 원칙이야 여기 뭐야 여기 어 이거 못 부수네 잠깐만 아 이거 안되는구나 뭐 없죠 매의 눈을 발동시킬수도 없고 우리 형님이 그게 좀 아쉬워 어세신 길드가 아니니까 일단 메인 미션 하자 컷 컷 나와라 컷신 작동시킬 주스가 연료를 뜻하는거니까 아 연료가 필요하대요 제네레이터 작동시킬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 이거 부술수있냐 이제 아 다른쪽으로 가야해요 어 그러면 저기를 들어갈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어 왠지 방해 요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 어 단순한데 단순한데 더 위처3 언제 좀 세일하려나 아 G2에서 사는 키가 스팀키가 있고 GOG키가 있는데 GOG키가 더 가격이 싸요 스팀키는 더 비싸요 근데 둘다 한그릇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 확장팩인가 그거까지 구매하면 한 4만원 정도 드는데 쓰읍 지금 4만원에 구매하기가 조금 느낌이 그래서 하여튼 자 이걸 타고 조금만 더 가격을 좀 세일해줬으면 좋겠네 한 만원 정도 더 뜸벼 아이 된장 야 일로와 아유 여기 물이 물에서 느려 폭발 쟤 오기전에 빨리 타자 가야돼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이거 아 이거 있구나 부스트 있네 이 차 이제 부스트가 큰거 두칸 밖에 없네 와 세다 쟤 쭉가 쭉가 얘네 일일이 상대할 수가 없어 쟤 사람 쳐버렸구요 예 저격수가 날 노렸죠 됐어 다왔어 이쯤이야 뭐 끝 네 정말 글쎄요 이거 부스트는 있는데 두칸짜리 부스트 불같은게 있나 이거 고쳐서 내가 쓸건가 그는 너를 해체시킬거야 그는 너를 해체시킬거야? 그럼 안주니까 꼭 그거같다 교주 잊지도 않는거 믿으려면 교주 아우 이거 허리가 아프냐 허리 아까 풀었는데 아 잠깐만 허리 통증이 스토리 미션 컴플리트 스토리 미션 컴플리트 더 빅 치이프 완료했습니다 뉴 비이클 에디투브 컬렉션 빅 치이프 이걸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 여기 규주 어디갔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